뭐? 약정 끝나는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제품 받고 지원금도 받고 싶을 때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부분 가입자수 1위 대리점 아 정 당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전화 해봐야겠다 지금 이 영상 보고 18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용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 폼도 제가 아정강에서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멘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짬뽕 영도 동삼동에 있는 불짬뽕 4단계 아주 매운 짬뽕 시켰습니다 멘상호 더 매운 김치랑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강아지가 돈 받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다른 불짬뽕 가게 여기가 더 맛있어서 여기서 시켰습니다 맵기는 여기가 조금 덜매운 느낌입니다 같은 4단계라도 면이 굉장히 뜨겁네요 전자리에서 돌렸나 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한번에 먹으면 충분합니다 좋아해요 그냥 누군지 이런거에요 tens이도 면이 정리를 들어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멘사하는 느낌은 한입니까... 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장이 계속 낭득한 느낌입니다 조금만 하신다면 국물이 안 뜨거운데 면이 굉장히 뜨겁네 국물이 너무 뜨겁네 양념장은 바삭바삭한 맛이었습니다. 이 맛은 매운 맛들도 매워지지 않고 매워지지 않고 매운 맛들도 매워지지 않아요. 이 맛은 매운 맛이 더 날려져요. 아는 너무 매운데 매운 맛에 너무 매운데 매운 맛에 비교했지만 처음엔 매운 맛에 매운 맛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 맛있다 김치가 왜 더 매운 것 같지? 김치가 왜 더 매운 것 같지? 1. 요리. 2. 고통. 2. 고통이. 3. 고통. 3. 고통. 5. 고통. 10시간대에 매운 조합이 정말 좋아요. 면으로 정말 맛있어요 면을 전자인지에 돌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뜨거워요 밥 좀 가져오겠습니다 갓한 밥입니다 따끈따끈한 치즈!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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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로 뜨거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지 맛т고 달콤한 양념이 맛있어 이런 식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부산이 더 잘 어울립니다 소스에 대한 가득한 고춧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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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좀 더 더 고춧가득 치즈가 좀 더 고춧가득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김치가 시원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덜 뜨겁네요 쫄깃쫄깃 밥이랑 잘 어울렸어요 고기 음해 물고기 너무 감사합니다 바삭바삭 물이 너무 많아 고기 비가 너무 좋았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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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동산동에 있는 불짬뽕 영도호 동산동에 있는 불짬뽕 4단계 두 그릇 주문해서 맨상우 더 매운 김치 향해서 국물에 밥도 좀 말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